야 어디갔어? 아재! 야! 형을 따라가볼까? 형 따라가자 모를땐 따라가는게 대박 제일 낫긴하지 저기다! 저기다! 어? 어우씨 존나 못생겼네 약간 방심했을때 약간 유단시탄의 각일때 슥 엉망튀해 집중해! 집중하라고! 아! 오케이 수 우욱 으웅 저 아저씨 되게 바지가 좀 타이트해서 엉덩이 주보니 끼던데 카드 뽑으면 느낌 날텐데 쓱 아 실내 흡연이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을 거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안되지 여러분들 어? 손들어 어두움넣네 네이딘 다시 만나요? 하지만 이 시간에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네 당신은 어떻게 되죠?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살근육이 지진다 군인 출신이라고 그런가? 바지 핏도 지리네 제가 발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Stephan을 내지 않다. 당신과는 미국이 있는 예전에 나를 내고 사이에 넣을 수 있는지 네, 저는 만에 한 번에 춤을 추고 그리지? 다이? 네, 내가 왜 그런가? 네, 내가 아는 것 같고 당장에서 사님들이 자리 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난리인 Ross이 해çu는 거 같아요 난리인 Ross? 그 공군이 없지? 그 해석을 구입할 수 없지? 그 해석을 구입할 수 없지? 네, 맞다.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어 그가 너무 심각해 흔한 게 그렁이 없지 여기가 잘생겼어 우리 모두 다 됐어, 솔리. 너, 걱정하지 않아? 내가 도착할 수 없지 준비됐어? 그래, 가자 형을 따라가자 당연히. 그럼 식당을 찾아봐. 아냐. 여기 작은 곳에 밥을 먹어야 돼. 호도르? 아 약간 머리 머리 약간 두상 핏이 효도로 형이였어 두핏 아 컨트롤 솔직히 얘들아 훨씬 더 수월해졌다 계단도 잘 못 내려갔는데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존나 아 존나 나아졌다 계단도 못 내려갔었는데 저길 또? 구멍으로? 구멍이 또? 여긴 아니야 구멍이 이 구멍만 있는거 아니.. 어 저 구멍 약간 의심되는 구멍인데요 아닌데 형? 형이 또 씨 형이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헤매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워요? 오 3번 구멍이 있네? 저쪽이 또? 나와봐 형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아니 안올라가자 어어어 있다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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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고 나와봐 저거? 나와봐 나와봐 다행히 나와봐 나와봐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네, 이거. 항상 좋은 생각을 해봅시다. 없나는게 가야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밖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 잘 그 Sully는 욕구만. 꼬꼬방에 가야된다 위로야 나갈 때 못나가는데 아웃라스트 할때 제일 힘들었던게 이거였어 똑같은길 왔는데 똑같은길 못찾어서 나가 길치워가지고 지금 여기로 온거죠? 여기로 왔는데 자 방금 뭐 떴었어요? 방금? 처음부터 다시 좀 보고왔다고 나대지 말자 직접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샤랍 보고왔다고 아는척 좀 하지 말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이거 밀거나 땡겨보자 밀었을 때 잠깐만요 생각해보자 밀었을 때와 땡겼을 때 뭔가 있을 텐데 땡겨? 땡겨 밀어 뭘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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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거 또 또 또 입차티드가 더이상 안 밀리는데 밀라고 또 또 샷압 어? 샷압 땡기 무조건 땡기는건데 아 어려워 지금 어려워 잠시만 머리좀 써볼게 막혀있지? 다행이다 아 나갈때 X됐다 진짜 나 아 아따 길을 이렇게 말도 안되고 안왔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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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올라갈 물건? 물건이 또 뜬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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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손잡이 까지 되어있네 오케이, 올라가자 아, 저기 그가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어 環境에 사는 거 아니지 ㄴㅅㄴ меня 우리도 중간에 사는 거 아니지 ㄴㅅㄴ 이거 매우 쉼 아니에요 황무지 못한데요 이거? 제일 어려운 버전이에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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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아 아 아 아 여기가 왔어 아 방금에 있는 그 창원으로 봐? 그 창원으로 봐? 뭐? 네, 맞다. 이 창원으로 봐 봐. 사다리? 올라가서 사다리를 내려줘야 되는건가? 아 아 괜찮은데? 빙고 퀴츠 found the kitchen and of course it's locked 아 약기운이 아직 안돌아가지고 아 이상한 몸이 안좋아 이번엔 내가 점프야?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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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이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길 때려야 여기 그래야 정신을 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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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하이킥을 맞추는 데가 여기 잖아요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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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파이터 주신이잖아요 여러분들 군산 피바라기 형 어디갔어? 아 웨이터복으로 달아입고 있구나 아 들어갔나보네 형이 형이 들어갔나보네 안으로 여기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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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거 같은데 근데 날파리가 또또 씨 자 일단 야경을 보자 일단 여기가 어 저쪽 문이 있긴 하네요 왠지 이거 대놓고 타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거 같지 않냐 얘들아 이거 대놓고 나 손잡이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세요 그런 느낌 그죠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는 저 손잡이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보겸님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요 이걸 또 씨 전파탑이잖아요 여기가 아 저기로 어떻게 가야되나 야 점프했으면 뒤졌네 이거 저기 가려면 저쪽으로 가서 가야되나 저쪽 지붕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면 가는거야 이거 저쪽으로 자크도 저건 안돼 뭔가 여기 느낌온다 조긍 조긍 좀 써보자 좀만 머리를 좀 써봅시다 대가리를 좀 써야되는데 앞에 봉이 있어? 어? 저기 봉이 있긴하다 저기에 저기로 어떻게 점프하라고 된다고 저게? 이 앞 건물 지붕 가야될거 같은데 딱 보니까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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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이렇게? 사스가 겸잘비 아아이 제대로 안뛰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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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때 팬클럽 가입 좀 나와주면 진짜 기못짜겠는데 팬가입이 안나오네 아 주자크 아니야 이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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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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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스카이님 사진 찍는 푸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서와요 풀스 게임 좀 자주 해야겠어 나도 좀 쉬운 걸로 해가지고 풀스 게임이 내가 보기엔 이게 펜칭이 되게 두터운 것 같아가지고 됐다 이 앞에 봉이 있었거든요 봉 저 위에인데 이거봄만 이건가 일단 이걸 타고 옆으로 가서 오케이 다시 아 점프 잠깐만요 한 봉 더 있어? 이게 돼? 왜? 왜 이렇게? 추천번과 즐겨찾기 다들 한 번 부탁드릴게요 팬카이프 다들 한 번 부탁드리고 아 레이프야 이거? 헐 같이 깜빡타출했던 레이프 제일 동안인데? 왜? 진짜 잘생겼어 너와의 법을 변경했었을 때, 내가 본인은 변경을 변경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업체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흠 우리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안해봐. 이 업체들이 그렇게 잘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한 번 모험가를 털러가는 그런 모험가를 위해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너에게 전혀 싫어해 너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거지 그의 나의 정신에... 우리의 정신과 함께 합니다. 그의 정신은? 혐의 정신과의 정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몇 час에에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의 정신과의 정신의 세계대의 정신과의 정신을 제공합니다. 나의 정신과의 정신의 정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정신을 즐거운 이곳에 대해 생각합니다. 구현대에 대한 정신을 해. 어떻게 알아? 이의 정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신을 해? 저 십자가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뭔가 좀 키 포인트이긴 한데 저게 저게 키긴 한데 야 기어 올라왔어 또 떨어져서? 밑에 봉을 밑에 봉 잡아야되나? 밑에 봉 잡고 야 잠깐만 이렇게 가는거 맞아? 저쪽이다 저쪽이지? 아 이게 돼? 저쪽 저쪽 조금만 봉 저거 저거? 저 목숨 걸고 해야될거 같은데요? 야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걸 어떻게 올렸을까? 이게 가능한가? 자기가 건축 자기가 건축할 거 나왔다 이거 어떻게 올려? 저거? 이 건물?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봉 들었다 와우 어떡할지 모르니까 야 진짜 이게 사람 악력으로 이게 자 뭐라구요 저정도 손가락 힘이 되려면은 딸을 얼마나 쳐야 딸을 얼마나 쳐야 되냐 이게 딸로 되겠냐 진짜 싸인따만큼 아니면 힘들어요 맞아 여기야? 자 기다려봐 전파실로 올라가는거잖아 아 이거 아니야 기다려봐 난 트여있는 길이 대놓고 여기로 가라고 하는거 같거든요 핸드폰이 또 그래 내려가면 되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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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치 잠시만 좀 찾아보자 이거 맞나? 여기다 뭐? 그런 짓을 안해 설리, 우리 다 사는 거 기억나? 내 블러프가 뭐냐? 아, 안 돼 우리 90,000원, 더 부르는 건가? 이 놈은 돈이 없는데, 더 부르는 건가? 그래, 내가 가장 높은 돈이 없는데, 우리 모두 다 죽어 설리, 더 더 돈을 사야 해 관우하트 수희님 감사합니다, 팬과 모셔와요 야, 허위로 돈을 더 살 수 있어? 내서? 11만, 12만 일단 넌 이걸 열어야 되잖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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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기다려봐 내가 50만까지 가겠다, 씨 어딨어? 여깄다 왜 한 번에 찾아줄 데가 없는 걸까, 이거는 여기다 여기 진짜 여기다 예스 예스 장돌이를? 부셔버리게? 나는 뭘로 따 놓은 줄 알았는데, 씨 품격이 없네, 씨 에, 에이 씨 됐어 Az 나 더 불러대는거잖아 하나 둘 불 꺼지면서? 쌤이 존나 뛰겠죠? 뭐야? 쌤이 존나? places 근데 딱 지금 여러분 제가 한 40정도 먹으면 딱 네이트 정도 될거 같아요 40대 한 중반되면은 네이트 사이즈가 내 미래의 모습 보는거 같대 내 15년정도 뭐야 저 오프라 안타지나? 진짜 이거 셋 해줘 어? 이 계단이 아니었단 소린가? 솔마 여기네 씨 야거 거기잖아 무한 쭉구용이다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보기엔 플스 존나 늘었다 인정하자 여러분들 아 나도 플스가 존나 늘었어 처음에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 진짜 진짜 하지도 못했는데 존나 늘었네 진짜 더이상 여긴 아닌거 같아요 더이상 여긴 아니고 하아 뭐지? 보드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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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보드장애인 씨야랍 알았지 어디서 보고와서 나대지말고 씨야랍 지붕이요? 저 윙 저 윙 아니 잠깐만 저게 아니잖아 지붕이라 여기구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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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라 흑 지붕야 지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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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구 지구 사니구 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쉽지 않냐? 쉽지 않냐? 쉽지 않냐? 쉽지 않냐? 쉽지 않냐? been handle fuck 내려가는건가 내려가는건가 저기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가야될거에요 지붕이 다 지붕이 다 지붕이 확실해 지붕이 확실해 왜이 Parce continuity 아야야야 넝먹자 아hare 엉덩이 앗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에헨 자산 Spirit 아 아 여기 아닌가? 봐봐 저쪽으로 가야되는게 마.. 저쪽이잖아 이쪽으로 가는게 맞아 이 쪼그랑 틈 사이로 점프? 아닌가봐 이거 아닌가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